안녕하십니까. 청년법원 선관 할지혜입니다. 저의 장점은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갖추고 있으며 단아하고 우아한 성품을 지닌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한국이 아닌 호주에서 유학 경험이 있어 유창한 영어 실력도 경비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을 외국에서 보냈음에도 가장 성포가 기다려 왔었던 날은 설날과 추석이었는데요. 평영색색 저고리에 긴 치마까지 한국의 미를 느껴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을 외국에서 보냈음에도 학창 시절에서 외국에 보냈지만 한국에 와서 저에게 한복을 입는다는 것은 가슴 벅찬 설레임입니다. 설레이는 것, 애정하는 것, 그것만큼 잘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 궁중코리아 대회를 대표하는 한복모델이 된다면 제가 가진 여러가지 장점들과 무궁로진한 잠재력들을 활용해 대한민국 전통의 미를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한국이 그리워지기도 하고요. 또 한복을 입는다는 것은 또 내가 곧 한국인이고 또 한국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조금씩 더 해줘야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민국 전통의 미를 연출할 거에요.